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새싹이 앞다투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백합 새싹인데요. 생김새가 범상치 않죠? 이 백합을 보며 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상상하며 혼자 웃습니다. 배경은 미래의 어느 도시? 백합 새싹같이 생긴 마천루 사이로 자동차가 휙휙 날아다니고요. 그 건물을 배경삼아 홀로그램 광고가 일렁이는 그런 SF영화 말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옥수수 뿌리같이 생겼어요. 재작년 강원도 찰옥수수를 먹어보겠다고 채소밭에 옥수수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그 뿌리가 꾹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옥수수를 수확한 후 뽑아내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껏 땅을 움켜쥐고 있는지 옆에 화살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연생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요. 지금 핑크색 튤립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흰색만 나와서 속상해 했는데요. 아마 핑크색 튤립은 늦게 피는 종류였나 봅니다. 봉우리가 열기 전에는 초록색이라 몰랐어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화분을 문 앞에 내놨습니다. 작년에 윗집 언니가 준 은방울꽃 새싹도 나왔습니다. 향이 좋아서 서양에서는 향수 원료로도 사용된다는데요. 언니가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정말 기대됩니다. 함께 얻어온 죽단화도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정원에서 튤립 다음으로 핀 꽃은 물망초입니다. 물이 지어 피어야 아살아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꽃인데요. 봄에 피는 구곤식물과 혼식하거나 음지식물 옆에 심으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뽀갠빛낫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문법책에서 끝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든다고 어떻게 생긴 꽃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꽃말은 당연 나를 잊지 마세요겠죠? 물망초는 파르물해안색의 아주 자잘한 꽃인데요. 꽃 한가운데 노란색 작은 띠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돼서 꽃이 한층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란 띠가 왜 있을까?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괴테와 같은 시대 베를린에 살던 슈프렌겔이라는 사람인데요. 교장선생님이었던 그는 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는 식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꽃은 스스로 수분을 한다는 게 정설이었던 당시 꽃과 곤충의 협력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물망초의 노란색 띠를 상징으로 보았어요. 곤충들에게 꿀이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표시라는 거죠. 꽃이 곤충에 의해 수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요. 당시에 그의 주장은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꽃이 저 혐오스러운 벌레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의 주장을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간 천지였던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식물은 똑똑하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망초는 수명이 짧은 단연생 꽃이에요. 스스로 씨가 떨어져 퍼지기도 하고요. 퍼지는 것이 걱정되면 꽃이 진 후 씨가 맺히기 전에 잘라주면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봄에 뽑아줘도 되고요. 양지나 반 그늘의 습기가 있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으면 됩니다. 분홍색도 있습니다. 4월이 정원은 그야말로 설레임과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5월이에요. 계절을 이왕한 5월에는 또 어떤 꽃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